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세 번째가 보기도 하죠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를 봅니다 지수 평화의 모델을 위한 평화의 상수 알파 값에 대해서 묻고 있다 하죠 알파 값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은 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t 기간에 예측하는 것은 알파 곱하기 저번 달 알파 곱하기 저번 달 실적치가 되겠죠 실적치가 될 것이고 플러스 1-알파입니다 1-알파 이렇게 해서 저번 달 예측치입니다 저번 달 예측 예측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4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맞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자료를 예측 자료를 예측에 반영하는 가중치이다 이렇게 되는데 알파라는 것은 알파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면 알파 값이 클수록 과거 예측치의 가중치가 높아진다 알파 값이 높아질수록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알파 값이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값이 1이 되면 여기에 1-1이니까 이게 없어지겠지 그죠? 이게 없어지고 1이니까 저번 달 실적치만 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알파 값이 클수록 과거의 예측치의 가중치를 높게 하는 게 아니지 틀렸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는 과거의 자료를 무시하고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아니죠? 저번 달 예측치 실적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는 거고 평가하는 것 아니죠? 수요 증가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 그죠? 수요 증가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요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우리가 저번 달 실적치를 가지고 예측하는 게 맞겠지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요 증가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알파 값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낮게가 아니고 높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42번 문제를 보면 MRP 시스템의 로드 사이즈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선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틀린 거선 고정 주문량 방법은 명시된 고정 주문량이니까 주문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다 그죠? 고정 주문량 방법은 명시된 고정량으로 주문을 하겠지 고정 주문량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발주 방법은 대형하는 겁니다 대형 대형 발주 방법은 해당 기간에 순소요량으로 주문한다 그러니까 대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소요량으로 우리가 주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 비용 방법은 총 비용, 준비 비용이 있고 재고 유지 비용이 있다 그죠? 총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양으로 주문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틀렸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단위잖아 단위 아니죠?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데 총 비용으로 하면 안 되겠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총 비용을 로또의 총 개수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죠? 총 비용을, 총 비용을 뭘로 나눠준다? 거기 보면 로또의 총 개수 단위니까 단위니까 로또 총 개수로 우리가 나누어준다 개수, 알겠죠? 개수로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단위기 때문에 개수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부분기간 방법은 재고 유지비와 작업 준비비가 균형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최소 단위기 때문에 총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번을 한 번 봅니다 43번에 보면 총괄생산계획기법 중 휴리스틱 계획기법인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총괄생산계획은 옆에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죠? 총괄생산계획이라는 것은 총괄생산계획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도시법이 있습니다 도시법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이거는 시행착오법이었다 그죠? 시행착오법 시행착오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도시법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수리적 최적화가 있습니다 수리 수리적 최적화가 있는데 이 수리적 최적화에는 뭐가 있냐면 선영계획법이 있죠? 선영계획 선영계획법이 있고 그리고 선영결정기법이 있습니다 선영결정기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에 여기에 나오는 휴리스틱 기법이 있습니다 휴리스틱 기법이 있는데 휴리스틱 기법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뭐가 있느냐 하면 경영계수기법 경영계수 경영계수기법이 있고 경영계수기법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중회기분석을 사용한다 다중회기분석 이게 관계되는 게 뭐냐 하면 경영계수기법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탐색결정규칙이 있죠? 탐색결정규칙 탐색결정규칙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리스틱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4번에 해당하는 매개변수 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